잠자로 잡았는데요? 갑박딜하라! 갑박딜하라! 이걸로 안 되고? 아 배부른데? 이거, 이거! 기만이야! 기만이야, 기만! 다비치 선배님의 파리파리 정답! 아, 이거, 이거 내 노랜데... 노래 너무 좋아요! 베이비 베이비 지금 바로 전화요 Keep me your coat 베이비 베이비 매일을 기다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운자라는 나의 겨절 오 오 오 오 날 울리지 마 엔딩병 있어, 엔딩병! 누굴 어딜 보는 거야? 엔딩병 있어, 엔딩병! 이들이 약간 좀 무서우려고 해! 도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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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아이자의 딱갈쌤 아니에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아이자의 딱갈쌤 아니에요? 아이자의 딱갈쌤 아니에요? 어? 땡! 땡! 어, 이거 우리 용납 못해! 어, 우리! 아, 우리 심장이... 어, 우리 심장이... 아니, 잠깐만 우리 알려주지 말아봐 이거 우리 하나만 줘요, 땡구만 하나만 줘요 땡구 하나 주세요 네! 아니, 아니, 땡구만 하나만 줘요 이건 아니야 야, 그거 너도 모르면서 구전을 해봤을 수 없어 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세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 맨날 우리만 하면 안 되고 땡구만 하나만 줘 땡구만 한 잔만 줘봐요,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줘 우정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정국! 우와! 정국! 우와! 우와! 거짓말한 친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배지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될 뻔했어 고국아 너 어디가 우연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배지 막았어 프로그램 뺄지 않았어. 오늘 하늘 중에 가장 잘했어. 가장 잘했어. 자, 이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민호인 선배님! 땡아냈어, 땡아냈어. R로 시간을 걸고 민호인을 시간차 공격을 했다는 의욕이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의욕? 누가 만든 의욕? 전혀 아니에요. 반가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메인보컬이라. 뺄지 마세요. 밑장 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가시고기! 하나 둘 셋! 가시고기! 얘잖아! 역시잖아! 배고! 배고! 원래 있던 애야. 근데 만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일단. 밑장 빼기 없어요. 일단, 일단. 밑장 빼기 없어요.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 여드름 줄게, 여드름 줄게. 여드름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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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분량이, 분량 못 뽑으셨죠? 아니야, 아니야.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왜요? 왜? 왜? 맞추고, 이거 맞출 것 같은데. 맞추는 게임 아니었어요? 아, 아니야.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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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하라고. 갑자기 너무 그렇구나. 아니, 뭐. 내 거, 우리 거, 뭐. 갑자기 이런 거 안 했잖아. 갑니다. 아니, 부담 가지지 마. 갑니다. 고어 헷, 고어 헷. 고어 헷. 갑니다. 하나 둘 셋! 포스트 할레오. 에잇! 하나 둘 셋! 포스트 할레오. 에잇! 아무온. 에잇! 응! 맛있게 드세요! 잘ask바 dag 다행이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즐겨 볼게요. 앤 쏘이. 혹시 вами. 지금, 2002년생한테 포스트 말로? 나 이거 볶음밥 너무 먹고 싶었어. 나는 포파풍 커리 오음, 아, 지금 얘가 탬yap 할 심 quant 43년 정도 그래. 오. 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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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오븐 하나 먹어라. 오븐 하나 먹어라. 고마워요. 돈 젓가락만 더 돌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면 눈녹을 덜고 그거 끝나면 아이스크림 덜고 빨리 받고 얘기해 연락해. 꼭 전화해. 또 안 되겠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정답이 뭐야?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맞잖아. 델룸 델 몰라요 델룸 델? 어차피 안 델룸 델 몰라요 델룸 델. 아시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 돼요? 안 되는 놈은 노력해야 된다.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놈은 뒤로까지 해줬으면 맞춰주신다.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같은 값이면? 싼 걸 사줘. 딸. 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네. 같은 값이면? 다른 걸 사줘. 근데 얘 하는 말이 다 맞긴 맞지 않나요? 맞는 말만 해. 같은 값이면 뭐야? 뭐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자 여기서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거 하나를 맞추는 느낌이에요. 같은 값이면. 정답 해 주시고요. 정답.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 비싼 그런 톤이야. 근데 그거는 한 두 번개야. 몰라 난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거 사는데. 잠깐만 잠깐만. 진짜. 맞지 않아요? 그래.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잘 오잖아요. 배송 빠른 거 사지. 힌트, 힌트, 힌트. 아니 지금 힌트를 거의 다 핵시가 됐어요. 빛깔 좋은 걸 산다.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빛 좋은 살구 뭐 이런 거요? 섞었네. 섞었어. 같은 값이면. 무슨 치마야. 아 정답. 정답. 같은 값이면. 아. 다음 치마? 정답. 오. 알았네. 이거 네가 혼자 처먹으려고 너. 야 너 혼자 처먹으려고 그랬지. 이거. 군이 갖고 명언을 한 번 봐보세요. 좋아요. 명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 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케넨과 때 왜 불러. 케넨과 부를 일이 멋있어 요즘에. 알겠습니다. 그럼 명언으로. 명언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정답은? 아는 것이? 맞다. 땡. 야. 맞다. 땡. 야. 힘 힘 힘. 파워. 파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알아야 맞더라고. 지금도 알아야 맞는 건데. 모르니까 못 맞췄어. 맞아. 맞아서 열받아. 맞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해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내볼게요. 왔노라 보았노라. 미미. 미미. 느꼈노라. 땡. 왔노라 보았노라. 아 좀. 유진. 유진. 왔노라 보았노라 지켜냈노라. 땡. 영재인. 영재인. 왔노라 보았노라 이루었노라. 유진. 유진. 왔노라 보았노라. 드런노라. 드런노라. 왔노라. 드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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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노라 보았노라. 유진. 왔노라 보았노라. 그치? 왔노라 보았노라. 땡. 왔노라. 거기였느냐. 왔노라 보았노라. 이르레도다. 의미. 의미 알려주세요. 의미. 로마시대 왔던 장수가. 전쟁. 전쟁. 안 돼. 안 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아싸. 와우. 양여덟.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템포 올려. 피란 여덟. 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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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여덟. 도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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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근데 우리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 딸기. 점점 올라오고 있어. 바로 시작할 거 아니야?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공모해? 부터 시작. 공모해? 설렁 타런치. 키태! 뭐야, 무슨 일이야? 공모해. 설렁 타런치. 키태!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키틱입니다. 키틱입니다. 도대체 자상. 이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스태. 닭 Jane이, 닭nai.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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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경고해요? 설렁 탕. 설렁 탕. 설렁 탕.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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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김치 여덟.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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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찌김찌김찌김찌김찌김찌김찌! 닭풍군대 여성! 닭풍군대 여성! 닭풍군대 여성! 이거는 양식으로 한번 좋아하는 양식으로 한번 바꿔볼까봐요 우리 미미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양식이요? 네네 피자 무슨 피자? 피자 종류가 많잖아 뭐 하와이야 마르게리따 마르게리따 일단 발음은 못해 그거는 치즈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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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즈피자 오케이 그 정도 선으로 탈락하는 걸로 어려워 어려워 저는 양식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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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에 아니면 미디움 미디움 티몬이에요 얘 갑자기 똑똑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얘가 똑똑해질 때가 있어 영지는 그럼 어떤 양식 저는 스프 무슨 스프 마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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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P-E 스프 무슨 스프가 있어 그냥 스프는 없어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있으니? 저는 관자요 아 위에 위에 스위스 관자 크림 관자도 있고 크림 관자 우리 먹은 거 크림 관자 칠리 관자도 있고 어 무슨 관자 나는 치즈 관자 치즈 관자 내가 자기 친구한테 맞아둘까 봐요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치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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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송이 스프 다섯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스테이크, 일곱! 템포, 올려! 양성 뜻, 여덟! 양성 imbalance, 양성 조reeks submit 끝입니다. 자기가 템포를 올리고 바로... 아니, 템포를 뭐 하러 올리시는 거예요? 신나니까요! 정말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가볼게요! 3, 2, 1, 레츠 고! I am ground, 요즘부터 시작! 양송이 있으면 1급! 양송이 있어요 x3 어? 수집표 4! 수집표 4! 수집표 4! 수집표 4! 맛있지? 얘 사람 아닌 거 같지 않아? 수집표 4! 맛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 솔직히 진짜 맛있잖아! 맞지? 진짜 맛있지? 아니요, 저 좀 물렸어요! 한 번만 더 하! 그냥 제발! 땀나 한 번만 더! 아! 얘 왜 이렇게 쭉쭉해! 요새 다 황원! 마지막 판이야 그럼! 마지막 판! 고궁아! 잘한다 진짜! 몰렸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I am ground, 나부터 시작! 치즈관자 8! 치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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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어! 치즈피자 8? 치즈피자! 치즈피자! 아! 대포가 드려! 치즈피자! 치즈피자! 아! 여기야! 내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어! 나미 스쿿 8! 나미 스쿿 8! 나미 스쿿 8! 나미 스쿿 8! 아머지는 나미 스쿿! 아버지는 나오미스콘 끝입니다 나오미스콘 여덟! 나오미스콘! 나오미스콘! OK! 너브스콘! 정광! 크리스스콘트 여덟! 크리스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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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라! 크리스콘트! 얘.. 그냥 걘 줄 알았어! 걘 줄 알았어! 자! 2! 1! 1! 크리스콘이긴 했는데.. 나한테! 팍! 감독님.. 크리스콘트 발해보세요! 시-작! 크리스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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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난.. 크리스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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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실리아utions 쫄쫄쫄 찐 찐 찐 찐찐 찐 찐 찐 찐 찐 anticipated 하하 раз 완전 찐 찐 찐 War Config kay 저는 제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언니야, 진짜 커, 지금도 커 야, 우리 엄마 인천인데 거기까지 듣겠다 제가 뭐라는지 마셔도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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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완전 진이야! 언니, 나 아예 안 들리거든요 들려요? 반가워요! 페르가모! 사랑해요! 알라뷰티비에 제네시장! 즐거움은 있다, 티비에 울림이 있어요!